안녕하세요 노총입니다 일단은 새해 복 일단 많이 받으시고 이 영상은 공지 영상이에요 뭘 공지하려고 했냐면 일단은 지금 유튜브 채널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덜 활발적이에요 왜냐면은 제일 큰 이유가 제가 일단 지금 한 10개월 정도 지금 준비하던 앨범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지금 이번 1월달 동안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곡들이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얼른 빨리 마무리 지어서 1월이 가기 전에 늦어도 3월에는 여러분들이 노래를 들어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뮤비를 볼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인 작업 과정에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오래 시간이 걸려서 유튜브에 조금 소홀히 했던 면이 있으면 어쨌든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유튜브 채널에 관련돼서 조금 이제 몇 가지 사항을 공지하자면은 일단 1월달에는 저희가 이제 준비해 놓은 영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월달 동안은 준비해 놓은 영상들로 매주 토요일마다 그 토요일날 3번이 올라갈 거예요 브이로그 그다음에 영척스 브이로그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2월달에는 저희가 유튜브를 못 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유가 이제 아마 2월달에 이제 뮤비 촬영이 들어갈 것 같아서 뮤비 촬영을 하기 시작하면은 또 들쑥날쑥하고 편집하는 사람도 이제 엄청난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어떻게 될지 사실 정해 놓은 게 없어서 올라갈 날짜도 미정이에요 언제 올릴지도 모르고 올릴 영상들이 몇 개나 나올지도 미정이라서 2월달은 잠깐 요척의 유튜브 채널은 방학 기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다가 필 받으면은 뭐 영상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뜬금없이 하나 올라오면 선물이다 하고 그냥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지할 상황은 드디어 이제 계속 제가 작년 내내 떠들었던 그 앨범이 완성돼서 이제 발매가 돼요 발매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정해진 건 없지만 3월달 중으로 이제 아마 앨범 전체가 나올 거고 2월달에 이제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 커피와 담배라는 곡의 싱글로 2월달에 하나 먼저 나올 거고 그 곡에는 이제 제가 저랑 친한 아주 랩 잘하는 동생이 하나 참여해서 같이 곡을 낼 거예요 앨범을 3월달에 듣기 전에 2월달에 미리 들어볼 수 있는 거죠 2월달에 싱글 하나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10곡에서 12곡 사이 정도 되는 LP full length album, long play 앨범이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가 아니고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이제 정확한 날짜는 추후에 더 공지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첫 번째, 지금 앨범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다 두 번째, 유튜브 일정이 지금 들쑥날쑥 할 예정인데 일단 1월달은 준비해놓은 영상들을 매주 토요일마다 올리고 2월달은 모르겠다 만약에 올라가면 선물처럼 즐겨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2월달에 잠깐 기다리는 동안 너무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싱글 노래 하나 내고 3월달에 그 동안 계속 얘기하고 기다렸던 앨범이 발표가 됩니다 그때 아마 뮤비도 찍을 거니까 그때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시면 많이 봐주시고 공유해주시고 뭐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사실 또 가서 얘기 한 번 더 할 거 같은데 영척스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1월달에는 토요일마다 2월달은 방학 3월달에 이제 다시 재개를 하는데 3월달에 재개하면은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토요일에는 라이브가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에 영척스 클럽이 이제 업로드 될 거예요 오케이 That's it Hope you guys have a great day 다시 한 번 다들 신년맞이 세우신 목표를 꼭 다들 이루시길 바라고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Let's get it Peace Peace